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수익구조를 면세점에 의존하고 있고, 토지개발 위주 사업의 소송장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주요 사업들 역시 지지부진한데요. JDC가 출범 19년 만에 처음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7개 주요 사업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어떤 성적이 나왔을까요?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10년 전 제주시 아라동 일대 마라도 3배 면적 조성된 첨단과학기술단지. IT와 BT 등 17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며 연평균 2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지만,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식산업 생태계를 첨단단지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생각만큼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높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출범한 JDC가 첫 연구 용역을 통해 신화 역사공원과 영어 교육도시 등 사업별 성과를 진단했습니다. 2019년 기준 7개 사업의 총 투자비는 6조 7천억 원. 하지만 사업마다 소송이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내년 목표 투자액 대비 집행률은 66%에 그칩니다. 사업별로 보면 헬스케어타운과 영어 교육도시 등은 투자금 회수율이 높아 사업 개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첨단 과기단지와 휴양령 주거단지는 재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JDC의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한 도민 인식도 20에서 30%대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지만 실제 도민의 삶과 연결돼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번 용역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업을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JDC가 사업평가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쓴 이번 연구용역비는 무려 14억 원. 이번 용역이 단순한 연구 결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선 결과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구 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KBS 뉴스их이 오움드 Cafe